XSFM입니다. I, D, W, K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추리고 추렸는데도 2018년 1월 4번째 주 그것을 내기 싫다는 대한민국 치킨전의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57번째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디버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방송에서 말이죠. 이걸 듣고 계시던 식품공학 덕질하는 게 직업인 이한승 교수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막걸리의 주세는 3%가 아니고 5%래요. 정은정 농축생이 숫자를 말하면요. 되게 멋진 근사치가 나와서요. 다 잘랐거든요. 하나가 살짝 내보내져 버렸네.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곧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문학인의 삼국지 이야기 도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심리평가에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심리 측정평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질문 같은 거 의사선생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측정평가 전공하는 공부동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분들은 너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할 실천시장 없을 줄 알았는데 계셨어요. 이창목 씨라는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xsfm25gmail.com으로 측정평가 전공으로 박사를 지금 수료한 공부노동자 씨라네요.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인성검사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국군이 쓰는 인성검사라는 게 1943년 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수정한 자체 인성검사인데 정신병리 같은 것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이것저것 호소하면 그걸 바탕으로 문항을 만든 거래요. 저는 귀신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문항을 갖다 쓰는 이유는 이런 것에 예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다른 조연병 관련 문항에도 많이 답을 했다면 조연병을 의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관련 문항이라고 잡혀있는 문항들의 답변이 들축날축하면 이 답변제가 가짜라는 걸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군대에서 하는 거는 엉망으로 쓰잖아요. 저도 아버지에게 성욕을 느낀 적이 있다. 예. 이랬거든요. 그 앞에 인성검사라고 받으면 제일 처음에 그거 인생검사 이렇게 바꾸고 심심하니까 조인성검사 이런 걸로 바꾸다가 목욕탕에서 흥분된다. 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검사 하는 문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일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 같은 놈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너무 적어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외롭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그 인성검사지가 전문가들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미로 같은 트릭게임이네요. 그렇겠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보면서 우와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러겠죠. 보면서. 그러게요. 네. 이창목 씨. 물론 저나 성갑이도 외롭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창목 씨 같은 분들 때문에 좀 덜 외로울 수 있긴 하죠. 왠지 그거 생각나네요. 뭐요? 저기 옛날에 책들 초등학생 대생으로 했던 책들 중에서 뭐 28페이지로 가시화해서 28페이지로 가고 막 얘기 막 했고요. 그런 거 짱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인성검사지도 귀신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아 여기에 예스를 했으면 어떤 문항을 봐야겠구나 하면서 그 문항을 쫙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면 이창목 씨 같은 분들은 더 큰 외로움을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저 자식들이. 인생검사?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들 덕에 엄청 덜 외로워진 정은정 농축사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SFM입니다. 여보 이제 딴 데 보자. 한 시간째 너무 재미없어. 리모컨 나한테 없는데 계속 들고 있었잖아. 돌려봐. 정말? 나한테도 없는데? 아까 보니까 냉장고 안에 못 보던 길고 하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드세요. 공신보감. 공신보감을 기억하려면 공신보감이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공신보감.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도메이케.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 청와대에서 캐비넷 정리하다가 나온 그것 때문에 판결이 바뀌어서 다시 감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는 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딱 6개월 사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요. 저희들이 뽑은 뉴스들을 좀 확인하시죠. 네. 엘시티 게이트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이 선고되었던 배닷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메시지가 오고 가고 하는 거라서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법원이 이 벌금 1억이라는 데서 준 메시지는 뭐냐. 당신은 이제 답없다. 정치인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명을 웬만큼 해도 9,920만 원을 깎아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유는 1신상의 이유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1신이 피선고권을 박탈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정세균 국회의원장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이 됩니다. 너무 이상해서요. 정치 들여다본다고 오래 들여다봤는데요. 잃기 전에 자리를 잃기 전에 사표를 쓰는 국회의원은 정말 흐물어요.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기껏해봐야 여당의 이해 당장 정족수가 줄어드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배덕강 의원의 소회의 이런 정도의 문제일까. 그나마 남는 게 이제 재판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그 얘기를 뒤에서 계속해 줍니다. 정상참작이 가능할 만한 구실들을 만들어내라. 무죄는 어렵다. 치앙미싱하고 막. 그 중에 하나로 내가 반성해서 사표도 썼다. 국회의원. 그 정도 한 줄도 넣으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볼 만은 한데 꼭 그런 이유로 사표까지 썼어야 될까.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는 6월에 재보선을 치러야 하죠. 해운대구 갑은 하태경 의원이고요. 바른정당의 을입니다. 지금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 병, 서울 송파구 을 그리고 울산 북구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도 사퇴하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석은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7석입니다. 그래 되었습니다. 불과 뭐 한 4주 전, 5주 전까지만 해도 바른정당의 엑소덕스 때문에 한국당이 결국 의석을 더 채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이대로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국당의 이군현 의원, 김한표 의원, 엄용수 의원, 박찬우 의원, 권석창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 박준영 의원 등이 재판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 자리로 셉시다. 중요한 건 자리니까. 6석 모두가 전남과 경남, 충남 뭐 이래요. 어떻게 가도 큰 변수가 없어 보이는 곳이 경북인데 경북 빼고 경남하고 충청도의 의원들을 지금 한국당은 잃었어요. 잃을 수도 있죠. 한국당한테는 엄청나게 빨간불이죠.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으면 이 6석은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10석 내외의 상당히 큰 재보선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선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번 지선은 변수없다라고요. 늘어날수록 웃는 건 여당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음은요. 현송월 단장 박남이 이렇게 큰일인가 봐요. 실제로 이 뉴스의 제목은 이렇게 뽑아야 되죠. 현송월 씨라는 사람에 대한 보도 과잉. 이게 뉴스예요. 뉴스가 과잉인 게 뉴스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가 JTBC 뉴스룸이 됐잖아요. JTBC 뉴스룸부터 해서 모든 언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현송월 단장의 박남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머니 곁에서 종편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종편에서 하루 종일 다루는 것도 그렇고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기자들이 모든 일정에 우르르 서로 밀면서 저렇게 다닐 일인가 싶더라고요. 특히 종편과 보수 언론에서는 과잉 의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TX 특별 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죠. 장난하나 지금. 일단은 언론 얘기부터 좀 하면요. 제일 웃겼던 게 YTN에서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현송월 단장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지나치다. YTN의 기자가 거기에 옆에 앉아있던 패널이 현송월 단장은 총살당한 적이 없는데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 오버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다 잘못이다. 그래놓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면 보통 YTN 밑에 속보 있으면 빨간색 큰 글씨로 해주잖아요. 현송월 짙은 코트에 모피 목도리 착용. 미친 것 같아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로 이걸 보도를 해주고 싶었으면 대표단과 정부에서 가장 많이 현송월 단장 왔을 때 신경 쓴 게 물론 의전하고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국내 육로로 들어오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예쁘게 보여주느냐였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육로를 이 사람 봤자고 텄잖아요. 미국은 개성공단 제재를 텄잖아요. 이제 개성공단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을 열어놓고 그 바람에 발자국을 찍어놓고 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계속 모피코트 에르메스 빼기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에르메스는 또 아니라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만약 진품이면 2천만 원짜리입니다. 현송월 씨가 무슨 임신했냐 아니냐. 아 격 떨어져 돼지겠습니다. 진짜 쪽팔려서. 우리나라 큰 회사들 데스크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식당 가면 다 종편만 틀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편이 아무래도 오래된 연령층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테레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관심사에 대한 걸 많이 방송을 해주는데 제가 이사한 집에서 제일 싼 TV를 신청했거든요. 종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종편밖에 없어요. 화해 무드. 남북 간 화해 무드의 초를 치는 것이 되게 지금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보수 언론들이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이런 류의 보도라는 게 북한이 보기에 결코 기본적으로 꽤 없어요. 심지어 김정은의 옛 연인 이런 거 가지고 떠돌고 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는 동아일보가 있을 거예요.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어요. 정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제일 싫어하자 이거는.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언급했습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춘추간 브리핑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서울 냉면 수원 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 이거 완전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고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네. 완벽한 해석이 들어왔고요. 청와대가 반발을 이럴 때 해주는 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김강진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하셨던 얘기. 지금은 언론 지형이 참 다르다.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냥 마냥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면 청와대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거 헛소리예요 라고. 깃발을 먼저 완벽하게 들어줘야 지지자 대사에서 혼선이 좀 안 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건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치즈 통행세와 같은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오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갑질 논란 있잖아요. 갑질 논란은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이 움직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더 큰 건 언론이 자기들이 팔기 좋은 상품이라서 파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팔기 좋은 상품이라 한 시즌 팔면 그다음에 내려놔버려요. 지금 중계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됐다는 걸. 1심에서 집행유예봤죠? 재심이 나와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성화봉송하는데 조혜나 씨 뒤에서 따라가는 거? 다들 봤어요? 그거? 참 유명한 얼굴이 되긴 했어요. 한편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동생과 대표이사 그리고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억을 맞았댑니다. 1억을. 이거 헤드라인 한 번만 크게 좀 큰 회사들을 써주면 이런 건 진짜 심각하게 여론적으로 열리면 당연히 되는 문제인데. 재판부의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퇴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피자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미서피자가 그 인근에 또 출점을 하면서 보복 출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보복 출점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세상빛을 보면 상황이 많이 반전될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까지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죠. 한국의 법원은 은근히 열었는지 많이 본다. 게다가 이 판결문의 내용이 논란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보복 출점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니. 그리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이상한 게. 그러나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킨 혐의와 강고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6개월의 구금기간, 피해액 회복, 피고인의 연령, 그리고 가맹점주의 선처 요구와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릴 기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릴 기회를 재판부가 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네. 1번 질문이고요. 연령은 간혹 가다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슬픔 보다 보니까 무기수 할아버지가 되게 슬프잖아요. 그렇게 슬픈 사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노인들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25번 양보해서 피고인의 연령 드립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주고 싶은데 가맹점주들이 선처를 요구했다. 이거는 결국 입법부가 고민을 국회의원들이 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피해 당사자가 선처를 요구할 때에 상황 해석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로 피해자 쪽에서 선처 요구 나오는 가장 흔한 게 프랜차이즈 점주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장이 가맹점주들 인질로 잡고 재판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말했는데 대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이 정도 뉴스 정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쯤 있는 제가 팟빵 댓글 보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클 때 그런 거 보시는데. 아 슬감이 끝났구나. 볼 게 없잖아. 네.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문재인 정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거 그런데 저희 게시판 댓글은 좀 나은 편이에요. 아 그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관련된 문제 들으시다가 생각이 많아지신 분들이 꽤 계시던 모양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더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들 본인들은 지금 치사량의 시사 이슈를 소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겠습니다. 정치 관련된 이슈 당분간 멀어지시는 게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요. 커뮤니티요. 네. 이거 지금 간단하게만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이야기 두 개 정도요. 이야기 하나는 새 철새 권성동 김성태 장재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단일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는 거죠.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뭘 잘했다고 이 사람들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에서 공세에 연염이 없죠. 지금 여당에. 갑자기 선수 권리 드립치고 그걸 처음에 짓밟으려고 했던 건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에요. 이게 여론이 대표 선수 개개인에서 올림픽의 성공 위주로 시각으로 옮겨가게 된 큰 원인이에요. 한국당이 저런다. 네. 봐주면 안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얘기는 실제로 IOC하고 세계아시아키연맹이 IIHF죠. 여기가 남북 단일팀 엔트리를 23에서 35으로 늘리기로 한 상태였어요. 여기서 북한 측이 경기당 대여섯 명을 출전시켜달라면서 더 지릅니다. 좀 때를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표단이 이걸 우리 선수단 입장에서 세명선으로 막아준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상하게 던져놓은 걸 지금의 대표단이 디펜스한 그림인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막다 말았다라고 본 거죠. 장관의 입장에서는 정무적 감각상 IOC도 이렇게 해라고 한 걸 아예 던져버리는 건 우리 정부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에서 쥐어준 게 있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쓰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촌스럽다고 본 거고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남북평화올림픽을 위한 현 정부의 구상.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출전 규정과 감독의 의도화에 자기가 맡은 시간만큼 출전해서 경쟁할 권리. 이게 양립 불가능한 가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손을 들면 정부 편이고 나머지 하나에 손을 들면 한국당 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나쁜 습관이에요. 만약에 정부적인 판단을 원하시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한국당이 하는 소리를 완벽하게 무시를 해줘가면서 판단의 고려 대상에도 넣지 않는 게 맞는 선택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한국당이 푸신어서 한 거 아니다. 당당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당이 얘기를 하면 그 반대쪽의 털을 잡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끌려가는 거죠. 보통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정치 논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면서 살고 있는 정치권 바깥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보통 쓸어버리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허리케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수는 국가 운운하면서 희생 강요 강조했고 진보는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면서 희생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모두의 사연을 들어줘도 되는 시절이 아직 안 온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파이가 너무 작아서 더 계속 희생해야 돼요? 무슨 정경련이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정치라는 말은 맞아요. 그건 세상 모든 일은 정치적 고려를 거쳐서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 모든 일이 다 정치권의 이해에 복속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나쁜 것만 배웠어. 저 지금 어용소리 들어가면서 편집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해요 기꺼이. 근데 만 가지 얘기에 만 번 다 어용해주는 사람 필요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한국 팟캐스트는 여전히 그 수요를 위한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고요. 저는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단일팀 논의에 있어서 한국의 크고 작은 여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저는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를 몇 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는 최근에는 거의 정부에 되게 호의적인 의견들 많이 올라왔고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최근 1, 2년 동안에는 정치 이슈만 잔뜩 올라왔으니까요. 사이에 코인 이슈 잠깐 있었고.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그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문재인 욕하면 되게 난리치던 커뮤니티인데 이 이슈에서는 확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혹은 그 집단 전체를 싫어하는 걸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만요. 광고를 듣고 대한민국 치킨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문 레이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는 이런 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XSFM입니다. 1995년 5월 20일 아침에 일본의 신흥종교 옴질리교의 신자들이 출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3년 전 인파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 6천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옴질리교 사건. 현대 일본 최악의 테러를 다룬 2017년의 히트작. 그것은 알기 싫다 오리지널 콘텐츠 첫 번째 책. 일본 대 오움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 출판사. 여러분 그 강 건너지 마십시오.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잔. 옛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 얘기는 얘기가 참 많았죠. 드라마 같은 거요. 지방이나 어디 특수한 촬영지에서 머물러 가면서 계속 찍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어쩌다가 확 하고 떴다. 그러면 모바일 소셜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뜬 줄 모르고 있던 거예요. 배우, PD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실감을 못했다. 종방연하고 안았다. 촬영만 하다 보니까 몰랐다.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제 변명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은 워낙에 옛날에 몰아서 다 녹음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실 줄 몰랐습니다. 무슨 제가 대놓고 사실은 정말 섭외하기 싫었는데 무슨 어디 지역 농협 이런 데서 밀어넣어가지고 종은종 농축산인을 싫어 싫어 이러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섭외한 거고요. 그러니까 녹음 몰아서 다 해놓고 매주 나갈 때마다 인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점점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신이 왕님 하셨어요. 저를 모시러. 물론 마포에서 서교도까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 집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데 남양주로 오세요. 남양주까지 갔을 거야. 최선을 다했다니까. 제가 얼마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견해를 소중히 생각하냐면요. 이번 주가 다 대한민국 치킨전입니다. 이 질문들을 최대한 뺐는데요. 빼봤자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출연료 진공청소기. 아직 입금 안 되던데요. 지금 월말 정산이에요. 몇 살 한 분의 시간을 가져간 것이냐. 정은정 농축산인 마지막 시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연장의 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연구자 및 필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하신 다음에 그 과정이 지난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요. 저도 앨범 내고 참 공연하기 싫어하거든요. 앨범 내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내 노래를 또 불러?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소변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은 세상에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묻혀있다. 꽤 팔렸는데. 그래도 메시지는 계속 재생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잘해놓으면 저는 꿈의 해석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100년씩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의도가 통했고 정은정 농축산인의 인생의 한 20%? 1세 정도 증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10에서 20%를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은정 농축산인의 프로젝트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Q&A를 한다고 공지를 하고 왜 이렇게 자주 공지를 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주실 텐데 어차피. 이런 것도 해보네요. 진짜. 그 아저씨는 원래 많이 팔릴 것 같은 거는 퀵 스트라이크로 잠깐만 광고하는데 광고를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몰아서 녹음하느라 그랬나 봐요. 몰아서 녹음하느라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서 녹음하니까 광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랬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던 질문들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널널해요. 3시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잘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첫 번째 질문으로 3시간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당연하지. 내가 이거 하루 이틀 겪어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켭니다. 한 질문당 8분 이상 답하지 마세요. 아 이런. 그러니까 8분이 뭔지 모르시기 강의 안 오시죠. 딱 걸렸네. 내가 반 년째까지. 오늘도 나의 작전이 통하진 않겠군요. 오늘은 정말로. 방송 같은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가죠. 제주판플러스에서 푸르넥 세트를 드리고요. 평산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스페셜 A로 시작하는 에디션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광고를 들으셨던 바깥 출판사에서 나온 네티즌 땡땡호의 신간. 여기 보이십니까? 그 아이실 이름이 적혀있는 최초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실에서 먼저 나가고 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는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우리 이름 걸고 마케팅하지 말자고. 처음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작가가 이름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렇죠. 저희 방송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네티즌 땡땡호의 신간. 일본대 오움진리교도 선물로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작업을 해서 질문들을 농축사님께 드렸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을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도 좀 보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답도 적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너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도 좀 되셨겠죠. 그러게요. 생년 잘 안 들어가는 농촌경제연구원 논문도 오랜만에 좀 보고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과 질문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정말 추리고 추려서 딱 15분의 질문들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지영 씨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한민국 치킨전 에피소드를 정말 흥미롭게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듣고 계시겠죠? 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사무실에 어디 몰카라 달아놨나 의심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 그냥 보고 있는데 흥미로워. 이런 어감이랄까요? 보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박지영 씨. 치킨을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항상 궁금했던 것이. 첫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도 안 적어왔어요. 치킨과 닭강정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항상 이런 말을 달고 다녔거든요. 닭강정, 닭강정 그러길래 그냥 순살 양념치킨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냥 입을 틀어막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그 뒤에 보충이 또 있죠. 순살인 게 다른 점인지? 그렇다면 순살 치킨도 있고? 전 압니다. 닭강정도 뼈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양념 된 게 다른 건지? 그렇다면 양념치킨도 있고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항상 잘 챙겨듣고 있습니다. 박지영 씨 고맙습니다. 아, 질문 어렵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수준의 질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요? 그럼요. 어떤 점에서요? 현대, 한국의 양념치킨의 계보를 꿰뚫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양념치킨하고 닭강정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강정이라는 건 원래부터 전통 단과자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물엿에다가 곡물 튀긴 거, 특히 찹쌀 튀긴 거를 발라서 거기다가 티밥을 붙이든 깨를 붙이든다는 게 그게 강정인데 강정하면 우리 딱 느낌 있잖아요. 파삭한 거. 그렇죠.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물엿의 비율이에요. 양념치킨 소스의 양념 비율에는 물엿이 한 40에서 45% 정도? 그러면 강정은 훨씬 더 바삭해야 되거든요. 네. 물엿이 70%입니다. 아, 바삭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엿을 더 많이 넣는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으면 보일 거예요. 아, 나 진짜 충격먹어. 처음부터 정확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차이가 있었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왜냐하면 아마추어니까, 나는. 한참 부족하구만. 10회 더? 와, 이제 크게 지르신다. 10회로. 제 손모가지가 잡혔어요? 아, 차이가 있었네요. 결정적인 차이죠. 물엿의 차이. 이 차이는 저기네요. 도시락 싸울 때 제 멸치볶음과 제 짝꿍 멸치볶음의 차이. 그렇죠. 강제로 붙는 애들이잖아요. 강정 같은 멸치볶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입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씹기도 힘든. 숟가락으로 찍어야 되는. 겨울에는 먹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엿의 농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닭강정의 특징이 또 있어요. 식어도 맛있다. 오히려 식을수록 맛있다. 아, 이제 차이들이 보이는 것 같은 게요. 유명한 닭강정집은 택배 배송을 하지만 유명한 양념치킨집은 택배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빈고요. 1박 2일에 택배 시간을 견디면 되게 맛있어져요. 그래서 만석닭강정부터 해서 속초 중앙닭강정 그런 게 다 택배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돈 벌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택배용 물량이 따로 쌓여 있고 그쪽 라인이 거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박스를 보면 다른 업체들 것이라도 식어야 된다. 이렇게 쭉 써 있죠. 설명이 줄창. 김이 나가야지 좀 바삭해지고 우리도 강정 바로 먹으면 묵묵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건조시키면 더 바삭바삭해지는 거죠. 그리고 겉에 이제 그 물려층이 조금 굳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닭강정은 이 순살을 굉장히 작게 토막을 해서 튀김은 훨씬 더 튀김가루를 훨씬 더 통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기 먹자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강정이라는 게 식감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튀김옷을 더 바삭하게 하고 전분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전분 함량도 더 높다. 그리고 바짝 튀겨요. 초벌 튀기고 애벌 튀기고 하는데 두 번씩을 튀겨서 굉장히 바짝 튀기고. 그래서 먹어보면 처음부터 살이 그닥 부드럽지 않아요. 고기 맛을 즐기고 싶으면 그때는 백숙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닭강정은 특히 더 그렇죠. 튀김옷하고 양념맛. 그리고 특징이 또 있어요. 양념소스에 양념치킨은 그냥 부어도 비벼지지만 닭강정은 조금 불을 땡기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물엿이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아마추어 같은 질문 드릴게요. 불을 땡기는 건 뭐예요? 그거 저기 업소용 가스불은 땡기면 불이 세지잖아요. 아 이게 불을 세게 한다고. 아니 아니 진짜 불 켠다고 불 땡긴다고.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머리에 불 붙은 영화 있잖아요. 불을 막 이렇게 던졌다 땡겼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양념을 바르는 게 보통 양념치킨은 후라이드 치킨 상태가 나와서 믹싱볼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양념을 묻힌다라면 양념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양념 전용 웍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비비다시피 하잖아요. 그럼 물을 계속 가스불을 약간 불이라고 놔서 그걸 녹이면서 비벼야지 안 그러면 안 뒤적거려지 하도 딱딱해가지고. 설탕이 굳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엿이 굳어서. 그래서 그게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닭강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닭강정은 2천 원짜리도 팔고 컵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콜팝처럼 그래서 그거 짱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닭강정은 약간 핀거푸드의 개념이잖아요. 네. 핀거푸드의 개념이죠. 대도시에서는 학원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지방도시에서는 고등학교 앞 이런 데에서 보통 닭강정 싼 거 많이 팔잖아요. 요새는 브랜드도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학교 앞 가격에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닭강정 브랜드들이. 먹어보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해 주신 말씀이.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꺼워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닭강정집. 제가 지금 당장만 해도 저라고는 뭐 다르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편집하기 위해서 방송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지금 근 8주째 매주 치킨을 보고. 미쳤어. 미쳤어. 슬기로운 감방 생활할 때마다 치매기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닭강정까지 갔어요. 속초에 시켰죠. 추우니까 좀 밖에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밖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음식인데. 한 사흘 밖에 있으니까 옛날에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닭발 졸인 것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젤라틴이랑 물엿이랑 같이 우러나서 엉겨붙으면서 못 먹을 것 같은 그 맛 있잖아요. 먹어보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돼도만요. 굉장히 밀도가 센 맛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밀도가 센 맛. 밀도가 센 맛이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좀 유지, 기름이 들어가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버틸 수가 있어요. 한 번 코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좀 진출하기도 쉽고, 이게 사실은 치킨 시장하고 닭강정 시장하고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두 개가 딱히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치킨 파는 데는 닭강정도 팔고, 닭강정 파는 데는 치킨도 파는데, 닭강정 창업 시장이 훨씬 더 진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가 경쟁으로. 제가 이따가 튀긴 기술 얘기하겠지만, 뼈와 함께 튀긴다는 건 그래도 은근한 기술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닭강정은 사실, 뼈가 빠져 있다면. 뼈가 빠져 있다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손질하기도 되게 쉽고요. 어차피 순살 정육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더 토막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출, 그리고 진출이 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강정은 그렇게 술안주랑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닭강정은 이렇게 컵에다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집어먹는 일종의 어떤 길거리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좀 많이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맥주랑 먹으면요, 닭강정은 맛이 너무 세가지고 맥주 맛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좀 사실은 청소년들의 간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1인 창업 시장에서 닭꼬치하고 그다음에 이거 닭강정 많이 권유하고 그래요. 아, 스트리트 푸드라서? 네.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 권유를 하죠. 그리고 닭이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크게 주방을 빼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그만 그냥 감아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하나는 튀기고 하나는 양념 바르는 거. 조리가 편하다. 네. 조리가 편한 편이죠. 그래서 닭강정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잘 아시다시피 먹다 보면 이것도 중독되거든요. 전 진작에. 네. 길거리에서 보면 떡볶이도 팔고 닭꼬치도 팔고 닭강정도 팔아요. 그렇죠. 한쪽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뉴 전환이나 혹은 메뉴 추가할 때 굉장히 용이한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양념 비율만 바꾸면. 그렇죠. 비율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닭강정용 전용 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념 치킨 전용 소스가 있고. 아니겠습니까? 간장 전용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닭 같은 경우에도 간장 양념 바로 거기다 파채만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채 공급 원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사. 그렇죠. 커피숍에서 레몬티를 새로 메뉴로 추가했다고 해서 뒤에 레몬나무를 심은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양파닭 그러면 양파 슬라이스 해갖고 딱 공급해준 업체 있거든요. 든든 다 돼 있고 어차피. 그래서 메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치킨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네. 중년기의 청취자 여러분. 작업 뭐 하려면 하세요. 당신들 인생이지 뭐. 제가 되게 바른 사람인 척 말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 듣고 혹할 정도면 망해야지 뭐. 성공했다고 인증샷 보내주면서 OQ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감사하죠. 좋은 일이잖아요. 언제나. 임종민 재상 처음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9분 20초 잡아먹었습니다. 날 뭘로 보고. 심지어 답을 했습니다. 아 나 이런 광고를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확인하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은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공신보감을 기억하려면 공신보감이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공신보감 네 광고를 들었는데요. 박정식께 드릴 선물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박학출판사에서 네티즌 OO의 신간 일본대 오음진리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지연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전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먹기 편에서 순살치킨이나 닭강정 등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한국인들은 구분합니다. 그냥 슈가코트된 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브라질 닭 논란 등도 있었고 순살치킨에 사용되는 닭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브라질 닭이나 부패한 닭 냄새를 잡기 위해 쓰인다는 바람물질이 있다는 화학약품 같은 것까지 알려주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벌써 두세 가지 질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닭? 네. 브라질 닭. 전 세계에서 지금 거대한 6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가 브라질이에요. 왜냐하면 남미가 워낙 땅도 넓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얘기하잖아요. 아마존의 밀림을 밀고 거기다가 콩이나 옥수수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콩이나 옥수수라는 게 사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근처에는 닭이 붓는다. 그렇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표준으로는 내로라는 내로라예요. 효과적으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미국산이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없어요. 먹거리에는. 그냥 넷슬레면 넷슬레인 거죠. 다들 초국적 기업들인데 브라질에서 일단 땅도 넓고 그리고 노동력도 싸잖아요. 그리고 사료의 수급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닭을 크게 키우는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게 키운다는 거지 아주 많이 크게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캥거루만 하다고. 그건 그냥 뭐지? 아마 집에서 그렇게 키우거나 이런 걸 거고. 집에는 그런 닭이 있긴 있어요? 그레이트 데인 종의. 사람이 살이 좁으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엄청 찌지만 그다음부터는 효율이 툭 떨어져요. 사람이 막 150kg짜리 사람이 200kg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150kg까지 가는 건 쉽지만 왜냐하면 이미 꽉 차져 있으니까. 그건 수능 공부할 때 종종 하던 생각인데.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네. 살 찐다라는 게 그냥 새로운 세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들도 아무리 10kg씩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사료 효율성이 엄청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집는 거죠. 2kg 정도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닭에서는 일단은 브라질의 특징이 있죠. 되게 많이 키운다. 땅이 넓기 때문에 공장, 그러니까 개사를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제가 그렇게 아무리 개사 넓다 그래도 브라질 가면 어이없을 거예요. 엄청 크고 그리고 노동력이 쌓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순살 정육. 그러니까 지육이라는 건 통돼지, 통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 닭다리, 날개 이런 거를 정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점을 가면 삼겹살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육이라는 건 큰 통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육 단계에서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발골할 수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요. 어쨌든 한국보다는 닭이 커서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살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뼈를 분리해내는 노동력도 싸기 때문에 주로 브라질산하고 미국산. 브라질산이 55 정도면 미국산이 한 45 정도 돼요. 지금 수입 비율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조류독감이 오면 그러면 바로 정지가 떨어지거든요. 수입 정지. 그러면 그때는 또 브라질산이 좀 확 늘어나요. 조금조금씩도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베트남산도 있고. 그리고 태국산. 태국산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코스트코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윙봉 같은 거. 핫윙 같은 거. 태국에 있는 CP그룹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6개 회사가 사실은 태국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 소유주는 중국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따가 CP그룹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순살 치킨은 지금은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순살 치킨 라인. 그러니까 닭강정이라든가 순살 치킨은 브라질산 아니면 미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우월하다. 그리고 벌크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업체 입장에서도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순살이다가 수입을 할 때 생고기로는 안 하거든요. 당연히 냉동이죠. 그렇죠. 냉동 상태를 파우치 형태를 잘 해동을 해서 닭을 다 손질을 해서 하는 게 지금 순살 치킨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먹어서 어떻게 국내산보다 안전하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이제는 넘어섰고요. 이거는 기업들이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인반 예민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조금 충격적인 건 있어요. 뭔데요? 브라질산이 더 맛있다고 얘기해요. 닭고기 자체만 삶아서 먹어보면. 그 얘기는 유명하죠. 왜냐하면 한국 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단백질이 조밀해질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33일 정도니까. 브라질은 왜 그럴까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더 줘도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한 마리랑 차지하는 평수라고 그러죠. 막 뭐냐 뭐 A4지 반장이네 어쩌나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특화된 거예요. 10호 닭. 그러니까 1kg짜리 다 10호 닭 중심이고. 10호 닭이라고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땅의 크기의 문제인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조금 크게 키워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도 한의 나라에서 자란 닭보다는 쌈바의 나라에서 자란 닭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개사에 있는 건 비슷하겠지만. 몰라.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거 참.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 노동력이 싸고. 개사 부지가 크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옥수수와 콩의 재배의 중심지가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사료도 검수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럼요. 사료의 이동 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축산 중심으로 변하는 데가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이미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는데 그전에 좀 소를 되게 많이 키웠거든요. 아르헨티나. 옛날에는 그 얘기 얘기했죠.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급하게 육계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 이분이 무슨 부패한 닭 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된다는 바람물질이 있다는 화학약품 이야기는 뭔가요? 그거 아마 염지액 있다가 또 질문 나왔는데요. 염지액 얘기일 거예요. 염지액이라는 게 집에서 닭고기 요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하고 후추하고 엄마들 좀 비린내 뺀다고 우유도 넣고 하는데 그런데 치킨집만큼의 맛이 안 나올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촉촉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오븐을 사가지고 그 엄마는 저였답니다. 집에서 오바일 딱 있어요. 결혼 한 10년 차 되면 빵도 굽고 과자도 굽고 고기도 구하고 오는데. 그런 때가 있다죠. 그런데 구울 때 이게 수분이 다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짠 하고 나왔는데 닭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염지액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염지액은 사실 온갖 맛있는 우리 입장에서 입맛 쭉쭉 당기는 글루타민산 나트륨부터 해서 온갖 효소화에다가 온갖 양념을 다 집어넣어요. 소위 말하는 미원 덩어리라고 하면 되거든요.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라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에 왜 짝짝 안 붙는 화학 표시들 있죠. 그거를 잘 조합해놓은 거를 염지액이라고도 얘기하고 치카이드 용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브라질 닭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치킨집에 치킨 닭들도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치라고 해서 약간 닭 비린내도 확실히 확 잡아주고 그리고 그 속까지 양념이 배서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 나가는 걸 좀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치킨집에서 치킨 왔을 때는 집에서 구운 닭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한 거죠. 듣기로는 이미 치킨에서는 무슨 닭 냄새 같은 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같이 들리네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어쩌면 그렇게 드셨던 거는 해동을 좀 잘못한 집일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해동을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파우치에서 꺼내놔서 보통 가게 문 닫고 저는 다음날 쓸 거를 빼놓는데 그걸 못하시면 급하게 해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냉동고기를 잘 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리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간미를 위한 제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지현 씨 고맙습니다. 이분한테 비싼 거 나가네요. 제주 팜플러스에서 초코 화이트 감귤이랑 사과랑 감귤 세트 들어간 푸르넥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구성이 좀 알차더라고요. 아니다. 실수했습니다. 이지현 씨 그거 안 받아요. 잘못 썼어. 밑에 거야. 평산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스페셜 에디션. 싫어하지 마세요. 아로니아하고도 비싼 거 아니에요? 되게 비싼 거였어요. 최초가는 그랬는데 요즘은 약간. 요새 아로니아가 대세죠. 이게 저기 선물용으로 짱이죠. 명절 선물용으로. 아로니아진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릴게요. 이지현 씨께는. 아 그리고 이형우 씨인데요.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다 한 번쯤 답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 중국의 인터넷 상에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지 말고 KFC 가서 치킨을 사 먹자는 농담반 비아냥반이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KFC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닭을 사육하면서 항생제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네티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닭을 사육하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쓸까요?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닭 사육에 많은 항생제를 쓰나요? 이 질문부터 좀 답을 들어보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해서 이번에 지난번 제가 조리독감 얘기했을 때도 많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항생제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어감에 대한 공포 있잖아요. 언론이 조성해놓은 거기에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사실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인 인간도 받는데 사람도 받는 그런 항생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착각했던 게 그동안의 무항생제 축산물은 정말 항생제를 안 쓴 거라고 보통 소비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냐면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지금 2007년도에 친환경 축산 이런 법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WHO에서 한국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국 사람도 많이 맞으니까. 네. 우리는 사실은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 항생제 처방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냥 손쉽게 받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물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요. 동물이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게 인간에게 온다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쪽 연구하는 분들을 덜어 아는데 승질을 막 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엄연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되게 연구윤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다만 항생제 가금류 특히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전후 그러니까 3주 전후에 얘네들 장염이 되게 많이 나요. 사실은 병덩어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3주 전에 많은 항생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항생제 축산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료에 항생제를 좀 넣지 말자였었어요. 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말자. 의무적으로. 의무적이기도 하고 자의적이기도 하고 차의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자꾸 병 걸리니까 아예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항생제를 먹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선에서 여쭤보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잘 커요. 진짜로. 금방 축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살을 얼마나 빨리 찌게 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항생제 넣게 되면 아무래도 병의 저항성도 세지고 그리고 살도 잘 찌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아름아름 다 썼던 건데 2007년에 그게 금지된 거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니네가 이름을 붙일 것 같으면 사료에다가는 절대로 항생제를 넣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유기축산물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사료가 유기사양이어야 된다. 유기농 사양이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중국 얘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KFC 얘기를 물어보셨죠? 항생제 얘기가 조금 많이 집중이 돼서 제가 막 좀 뒤섞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돼요. 가축이 어쨌든 분만 그리고 거세도 하잖아요. 소 거세도 하고 그리고 젖 먹이고 부하를 짓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얘네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균과 그럼 그때는 무조건 항생제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항생제와 관련된 마케팅을 일부 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맨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항생제는 다른 말로 하면 안 아키잖아요. 아 그거 너무 그로드 쓰겠어요. 그거 진짜 그 부분. 아니 이게 왜 매력이 있어야 됩니까? 저 이영호 씨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표현은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항생제 항생제를 왜 이렇게 많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의심할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항생제 마케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항생제라는 말은 그럼 자기 자식도 무항생제를 키우든가 무창계산에서 빽빽해 키운 닭이 아니고 옛날 할머니가 모이지던 닭처럼 키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한 마리당 6만 원에 사 먹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도 닭 다 마이신 먹여서 키웠어요. 시골에서. 마이신은 진짜 만명통치약이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병들고 왜냐하면 아이고 병들었네. 나는 그래도 항생제 쓰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병든 닭처럼 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이나 밥에다가 마이신을 섞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부르라고 다시 살아나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도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랑 난리가 나니까 다시 한 번 친환경 축사에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그전에는 어떤 동물 치료 차원에서는 허용이 됐었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40% 이하로 줄었어요. 기존에 100을 썼다라면 지금은 왜냐면 예전에 항생제를 그냥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들을 하시고 접종을 시켰다라면 지금은 어쨌든 수의사 처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휴약 기간 2주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출하를 해야 되면 지금은 항생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복불복이긴 해요. 다 전수 검사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못 믿으면 다 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꼭 아무래도 항생제 넣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항생제 닭고기 비율이 전체 출하량을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그런 기준을 안 지키고 들어온 닭은 구분이 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중국이 조금 지금 WHO나 국제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좀 안 돼요. 워낙 넓잖아요. 하나의 제도가 입안됐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급하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중국 농업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무섭겠네요. 이번에 미세먼지도 사실은 그렇게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오토바이도 따지 마 이러잖아요. 거기는 한 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돼요.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더라고요. 항생제 비율을 확 떨어뜨릴 거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중국도 다 되거든요. 그리고 비료 사용구 줄이겠다. 왜냐하면 하천오염이나 이런 것들의 비료 문제가 농약도 문제지만 비료도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부영양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슈퍼박테리아도 몇 번 발견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산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동물들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엄연하게 지금 의료가 사람한테 쓴 항생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막 동물에다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처방된 항생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고 소하고 닭하고 돼지가 있으면 돼지의 항생제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청취자분들은 닭에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닭보다는 훨씬 더 돼지에 많이 쓰여요. 돼지의 항생제 비율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점점점점 줄이려고 하는 와중이고 그리고 그거 하나는 믿어서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축산기술이라든가 농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진화돼 있거든요.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농업, 농촌 쪽은 못할 거였는데 이 기술력이나 특히 소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쌀 같은 경우도 더 그렇고 축산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이번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또 소비자 눈치를 봐서 실제로는 그 필드라고 하죠. 축산업계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려고 해요. 어쨌든 죽어도 항생제 못 쓰게끔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더 동물복지... 죽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손실로 잡으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반동물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는 개사들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또 도시의 언론인들은 받아 적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지금 모든 축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 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태어났을 때 한 3주일으로 약도 먹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거를 금지시키려고 입법 발휘 중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농민들 관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현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오로지 소비자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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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결론은 결국 브라질산 수입 증대라고밖에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의 건강과는 상관이 아예 없는 결론으로 도달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이건 거죠. 어떤 국내 먹거리의 사이즈가 국내 사이즈가 아닌데 계속 우리 것만 이렇게 한정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발등 좀 찍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신 질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양꼬치 파는 식당에서 양꼬치 닭꼬치 외에 닭 머리꼬치도 팝니다. 닭 머리를 통째로 꼬치에 끼워 구워 팔죠. 맛이 별미라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육강홍 후에 나오는 수억 개의 닭 머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 네. 말해드릴 수 있어요. 몇 년 전 기준으로 10억 8천만 개쯤 있겠죠? 닭 머리도 치킨 너겟을 만드는 재료의 일부로 사용하나요? 아님 사료용인가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냉동 교자만두 돌려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맨날 그 얘기했어요. 닭의 머리다 이것은. 그렇죠. 누가 그런 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음모론이죠. 저 중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된 닭강정이라고 전체는 돌려먹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닭 향이 조금 나는 밀가루튀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동네의 닭 요리를 먹어보는데 잘 튀겨서 나오는데 조그만하고 가장 큰 특징이 머리가 붙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인터뷰 중에 중국 분한테 닭튀김 중에서 통각 중에서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닭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개. 그런데 그분이 뇌가 제일 맛있다고. 그걸 딱 그 머리를 보는 순간 무신경하게 그지없는 인간의 뇌가 살짝 자극을 받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오 그래 머리가 있었어 닭이. 이거 어디 갔지? 좀 한 번씩 호남의 여수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있는 제사상에 닭머리까지 있는 닭이 있어야 돼서 시장에 명절 전으로 가게 되면 닭머리가 고스란히 있는. 그 모양도 잡혀 있잖아요. 그 닭을 팔아요. 제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컨베이어 벨트에서 닭머리를 다 치는 시스템인데 저건 어떻게 했더니 그 지역 주변의 도계장 거기 하림이든 어디에서는 한정판으로 그렇게 한 번 머리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정판이란 공정을 살짝 바꾼 것이잖아요. 되게 정성스럽다 하면서 여전히 그 닭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 이상. 그게 아닌 이상 실제로는 너겟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이미 올리버 때문에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요? 제이미 올리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이미 올리버가 영국에서 급식 개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닭 너겟 같은 거 치킨 너겟 같은 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만드는 거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하면서 그 온갖 그 닭 부산물하고 닭 껍질하고 해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예쁜 뭐 별 모양 이런 걸로 찍으니까 애들이 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물들 중에 뭐냐면 아무리 뭐 이렇게 그 도계 발굴 하더라도 남는 그 살코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섞인 것도 있고 너겟용으로 해서 왜 등급 외품 있잖아요. 너무 크게 키워지거나 너무 작게 키워지거나. 이건 그 얘기인데요? 터졌거나 못생긴 토마토가 케찹용으로 가는. 뭐 그런 건 똑같아요. 퀄리티의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물 중에서도 닭 껍질 같은 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닭 껍질이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안 먹어 이러는데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고급 꼬치집에서. 제가 닭 껍질 매니아거든요. 어떻게 소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닭 껍질 꼬치 있는 집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 뭐 그게 뭐 콜레스테롤의 원인이다 어쩐다 해서 안 먹는데 실제로는 그 닭 머리부터 해서 우모라고요. 그러니까 이 옛날 털 같은 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료용으로 들어가죠. 사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식물성 사료가 있고 동물성 사료가 있고 광물성 사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미 사료라고 해서 사료가 복합 사료가 있고 단미 사료가 있는데. 오늘이 전문 용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단미 사료라는 게 뭐냐면 부산물로 만드는 사료를 얘기해요. 부산물이라면. 모자반 같은 거 있죠. 파래하고 김 같은 게 양식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단미 사료를 계속 보면 이 닭을 도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식 부위. 가식 부위는 뭐냐면 살. 전체. 그리고 뭘 먹어요. 닭똥집. 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닭발. 닭발도 사실은 가식 부위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날개. 날개도 전체 날개 말고 끝에 날개나 그런 것들은. 일부는 심장도 먹잖아요. 맞아요. 심장도 가식 부위예요. 그리고 아주 일부 있지만 아주 신선한 닭 같은 건 닭내장탕 같은 거. 닭내장 이런 것들을 가식 부위라고 하는데 불가식 부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털. 닭털. 그리고 내장 중에서 어떻게 컨트롤 못 하겠는 그 내장. 그리고 피. 피. 혈액. 선지라고 그러죠. 혈액. 그리고 닭대가리. 사실 닭머리라고 하는데 동물 닭대가리인데 이걸 주원조로 해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자 소는 초식동물이지만 개는 잡식동물이잖아요. 잡식동물이 많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 행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나 이런 사료예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죠. 그렇죠. 잡식이라고 해서 육식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 단미사료로 많이 들어가죠. 아 육식을 하거나 잡식을 하는 동물 사료.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대중 여론의 인간 위주의 단선적인 사고. 내가 먹는 거 보면서는 많이 궁금해했는데 우리 집 반려동물이 먹는 거 보면서는 왜 궁금해 안 했을까? 그리고 잡식 중에 하나 또 독특한 애들이 광어. 그러니까 양어 사료로도 많이 들어가요. 걔네들도 풀만 먹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자. 이러면 10억 8천만 개 어디 다 쓰일만 하죠? 그리고 발골하고 난 다음에 남는 뼈. 새꽃이. 네. 새꽃이. 서더리. 우리가 닭을 한 번 생각해보면 닭을 한 번 잡으면 남는 게 그 닭뼈. 닭뼈도 이제 그 발골. 순살 요새 왜 가슴살 같은 거 분리하고 나면 닭뼈가 남고 닭기름이 남잖아요. 기름도 그냥 버릴 것 같죠. 아니요. 동물들은 지방질도 필요해요. 우리 어릴 땐 닭 가지고 묵도 만들었어요. 그거 되게 닭 족편. 아주 종갓집. 종갓집 출신이세요? 글쎄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나. 해주셨으니까 저야 뭐. 그리고 관절이 좋다고 닭발 액기스. 닭발 액기스 뽑는 집이 아직도 있어요.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그 기술이 있으셨다니까. 젤라틴. 젤라틴 뽑아서 아주 종갓집에서나 먹는 건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육면치를 딱 만드셔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낙농가 있잖아요. 젖소 키우는데. 거기서도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료로 많이 전환을 하고. 제가 아까 태국의 CP그룹 말씀드렸을 겁니다. CP그룹이 무슨 되게 복잡한 말을 줄인 말인데. 절한 폭판 그룹. 1921년 방콕의 차이나타운에서 씨앗을 수입하고 돼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시작한 2015년 기준 연 매출 55조원으로 태국 GDP의 11.7%에 달하는 규모를 갖춘 재벌입니다. 농식품, 가공식품, 가공육, 오토바이, 영농, 은행, 정보기술, 무역, 플라스틱, 제약, 부동산, 유통, 종묘, 통신 등의 사업 분야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새우 생산량 세계 1위, 닭, 돼지 생산량 세계 3위의 기업자라는 폭판, 푸지가 대표 기업입니다. 이 CP그룹의 두 가지 산업이 굉장히 커요.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새우예요. 새우요?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새우 껍질이 굉장히 우리 키토산 있잖아요. 네. 중요한 사료의 원료거든요. 새우 껍질을 깝니다. 그리고 새우 대가리가 있고 우리가 먹는 샐러드용 칵테일새우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 코스트카사 한번 봐보세요. 칵테일새우도 CP그룹 거고요. 그리고 양념 돼서 핫윙이나 윙봉 같은 경우도 CP그룹에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치킨전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닭 머리만 궁금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쓰이지 않으면 버려져야 되는 부산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갑각류의 껍데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리고 새우도 머리가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아동노동을 써서 새우 껍질을 일일이 까서. 이게 노동착취 음식이다. 블랙타이거니 뭐 이러면서 블랙타이거 새우나 이런 거 먹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산물을 닭으로 전환시키고 닭은 또 팔고. 트라이앵글을 만드는데 너무 낯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조 인티그레이션이 있거든요. 사조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조가 출판사 하다가 박제니까. 그런데 거기서 참치도 만들다 보니까 참치의 부산물로 사료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또 사조가 사료 산업도 아예 갖고 있어요. 또 대림선어묵도 갖고 있고 온간에 간장된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오양 맛살도 갖고 있고 그러면 닭도 갖고 있는 거죠. 사조가 최후에 진출한 업종이 양계였어요. 양계.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보니까 부산물들하고 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조가 그렇게 진출을 했고 실제로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미사료나 사료시장을 많이 봤던 이유는 뭐냐면 치킨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사료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닭 되게 많이 먹잖아요. 닭 너무 많이 먹고 돼지도 많이 먹고 소고기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지구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좀 덜 먹어야 되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이부하고 나른한 말이에요. 백면 서생의 레토릭이죠.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질문 던져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료 공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요. 사료 공장이 사료산업이라는 게 커다란 이런 수익을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플랜트 산업이거든요.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 있죠. 한 번 지어지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조합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콩이랑 옥수수 재배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런 게 부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닭 10억 마리에 10억 개 부산물이 나올 테니까. 큰 기업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을 지어놓으면 요즘 뜨는 다른 업계들에 비해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기술 혁신이 의미가 없다. 한 번씩 하림이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료산업으로 버는 돈이 20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0조가 넘는 대기업에서 200억이라는 건 굉장히 우스는 돈이죠. 그런데 그 사업으로 촉발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큰 거죠. 양계, 양돈. 그리고 아마 최후에는 계란하고 추구, 낙농까지 진출을 할 텐데. 알짜 사업을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계란으로 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계란이 촉발하는 그 가공산업. 그리고 계란은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서 우리가 백신을 뽑거든요. 제약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부민을 뽑고. 약으로 넘어가면 돈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식품은 식품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 되게 관심 없거든요. 청정은 욕하는 것도 아니고 cg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제약산업에 진출을 하는 아주 빤한 프로세스예요. 처음에는 동물을 잡고 사료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약을 잡고 농약을 잡으면 농약에서 성분만 조금 바꾸면 그게 사람 먹는 약이거든요. 그럼 제약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사료산업이 어느 정도 추려져야지만 그만큼 고기 생산량도 좀 줄고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좀 덜 먹는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사람이 덜 먹으면 인구가 줄어야 되잖아요. 고기 안 먹는다고 그렇게 인구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어요. 지금 과잉 섭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잉 섭취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지나가다가도 치킨집 보면 쏙 들어가게 되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매력적인 존재들이어서. 배고플 때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대여섯 번에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배고플 땐 김가네를 가죠. 거기서 치킨 안 시켜요. 아니면 천국을 가든가. 저는 그리고 이미 이거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얘기해야 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기가 없어진 뒤에 세상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분의 마지막 질문은요. 계란 얘기입니다. 짧게 답해 주실래요? 네. 이런 말을 지금 할 줄이야. 이거 되게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마트 계란 진열대에 진열된 계란의 가격에 붙여놓은 상표나 특란, 왕란 등 각종 문구로 가격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과연 판매되는 계란 사이에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맛과 영향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계 농장들에서 닭에게 먹이는 사료가 대부분 대동소위에서 농장들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품질, 맛, 영향이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닌가 궁금하군요. 네. 왕란이 더 싸요. 특란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60주령인데요. 어느 정도 병아리가... 이 차이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병아리가 커서 처음 나는 걸 초란이라고 해요. 초란은 유통을 못해요. 너무 작아서 얘는 약간 메추리얼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초란... 완전 신기하겠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우리가 보통 먹는 단계의 닭이 특란이에요. 특란. 그게 유통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참 이상하죠. 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란이 되게 커져요. 우리 쌍란이라고 해서 한 번씩... 그렇죠. 그거 원래... 국민의당 당사에 붙어있는 거. 유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엄청 웃었거든요. 제가... 안철수 씨 그거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뇌가 쪼개진 것 같은 이미지를 줘요? 그거 원래 유통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당에 유통하러 가요. 요새는 왜냐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빛을 통과해가지고 계란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쌍란인지도 알 수 있군요. 그래서 쌍란을 다 구분을 빼내요. 빼내는 데가 정식 유통란을 타면 안 되는 데가... 제 생각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어쨌든. 왜 쌍란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이유가 좀 웃긴데... 좀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까 봐요. 아, 쌍란을 보고 심장마비에 걸릴까 봐? 약간 깨름직하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계란후라이를 하려고 계란을 깼다가 놀라서 뒤로 자빠 죽을까 봐? 그걸 버리지는 않고 어떤 다른 난황하고 난백하고 구분해서 아마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다른 제품에 쓰던지. 아, 그럼요. 버리지 않죠. 계속 쓰는 곳. 그런데 쌍란은 우리 모두 행운의 징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사원들한테는 그렇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유통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특란이 우리가 보통 먹는 크기... 왜 우리가 사과도 엄청 큰 거랑 중간짜리 크기랑 인기 있는 A등급이 있잖아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닭들이 계란이 커져요. 그래서 그 특란 다음 단계가 대란이에요, 대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낳는 게 왕란이에요. 엄청 막 애기 주먹보다 더 큰 계란들이 한 번씩 있는데... 이 왕란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살 수 있냐 하면 식자재마트. 왜냐하면 식자재마트는 큰 거 하면 이득이잖아요. 계란말이 할 때. 네, 서비스로 계란 껍질... 계란 껍질... 계란찜도 줘야 되고... 서비스로 계란 껍질을 준다고 해서... 손이 심심할 때 부술 수는 있겠죠. 네. 계란찜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특란이 제일 인기가 있는 계란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전혀 상관없어요. 품질과 맛과 영양. 네. 그런데 특란이 제일 그냥 노른자가 좀 세트 타고... 얘네들이 아주 그냥 정말 노른자답다 이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영양 성분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거죠. 환우라고 해서...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얘네들을 다시 한 번 알을 낳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강제 환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8주 동안 난 들은 얘기는 안 잔인한 게 어디 있어. 며칠 굶기고 털이 한 번 다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털이 새로 났을 때 다시 갱신해요. 그때 낳는 알들이 왕난, 중난 이런 데들이 좀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쥐어짠 결과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축산 기술이에요. 요새는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하는 데도 있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나라 양계 기술이 거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강제 환우 기간. 그러니까 며칠을 쭉쭉 굶기고 털을 다 뽑은 다음에 다시 먹이기 시작하면 털이 나거든요. 그럼 다시 그때 알을 낳아요. 그리고 등급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브랜드란이죠. 목초 먹인 계란, 인삼 먹인 계란인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라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가 되죠. 계란은 제일 좋은 계란은 뭐냐면 낳은 지 며칠 안 된 거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정도? 신선한 거 정도만 준 거가 될 것 같다. 4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이런 거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행운의 계란이네. 네. 아, 이영호 씨 감사드립니다. 평상네이저에서. 아로니아진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아, 광고를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찌버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찌버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찌버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찌버콕 살인 70톤이면 이론적으로 인류 전원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은 첫 번째 책 일본 대 오움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출판사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요. 이름을 안 써주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치킨 전문가님께 질문. 원래 방송 오래 듣다 보면 이름을 자주 호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잘 안 들립니다. 나 농축산이 돼가지고 치킨 전문가가 되셨어요. 마트에 그 비싼 닭은 누구 때문이냐. 제가 알기로 닭 한 마리가 출하되어 손질비용까지 더해 2천 원 안팎인 걸로 아는데 저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마트에 가보면 8호짜리 닭 한 마리가 6천 원입니다. 그리고 다리와 윙 부분이 부분육이 되면 다시 450g에 거의 7천 원이 됩니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따로 빼놓는 거니까. 손이 더 가니까. 사람 손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노동력 비용이죠. 닭에는 뼈까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은 더 적은데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할인 같은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 반대놓은 거는 충분해요. 우리가 먹는 양이 더 적다는 이유로 음식을 안 사기 시작하면 살만한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익히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다듬고 나면 다 양은 줄어드니까요. 일단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까지 알려드리죠. 건강 때문에 당과 소금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치킨의 짠맛은 포기가 잘 안 되는데 염지가 정말 맛을 좋게 하는 것인지 지금보다 염지를 좀 덜해서 덜 짜게 되면 정말 소비자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맛이 없어지는 건지 치킨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달래요. 일단은 유통 문제는 아마 한 8회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산지에서 만약 육개의 출하 가격이 1kg에 한 1,209원? 그러니까 1,209원이면 실제로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인 거죠. 그런데 그거죠. 우리가 국제 유가 시장하고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유가가 떨어지지만 우리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는 가격 반영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게 재미있는 게 기름이 갤런당 얼마, 모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그 값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규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은근히 알아요. 넘어오는 동안 무슨 돈이 더 붙는다. 정유산은 얼마를 받고 배에 들어오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고 세금은 얼마가 들고 은근 다 알아요. 그런데 닭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닭 같은 경우에는 중간 패커라고 그랬잖아요. 대형 패커. 그래서 1위는 하림이고요. 2위는 많이 커고 3위는 체리브론인데 체리브론은 계속 매각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4위가 동우 이런 데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빤히 보이는 손이거든요. 보이는 손이 시장을 조절해요. 그러면 생산자들의 몫은 늘 거의 고정적이고 이걸 폭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사실은 뽑아먹을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약품도 내 거 사료도 내 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또 개사를 만들 때 대부업도 해요. 거대한 축산 회사에서 축산 대부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피탈도 함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가 찾아봤어요. 제가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데 양계업회에서 양계업회나 육계업회에서 닭 가격을 공시를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대중소. 대라는 거는 1kg이 넘는 10호 닭. 1kg이 훨씬 넘는 거를 대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닭이라는 게 보통 8호 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50g에서 800g. 그리고 작은 닭. 삼계탕용 닭 있죠. 그거는 한 700g, 600g 그러는데 가격은 어떨까요? 대자도 1,000원. 중자도 1,000원. 소자가 오히려 1,100원. 왜인 거예요? 시장은 크다고 해서 가격을 더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닭 시장은, 육계 시장은 치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치킨 사이즈가 결정을 한 거죠. 요리라는 거는 엄연한 절차를 밟아주잖아요. 갑자기 큰 닭 같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튀기는데 오래 걸려요. 입이 딱 8.5 혹은 10호 닭에 딱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닭을 조금 더 크게 키웠습니다. 1.5kg짜리 닭을 갖다 주면 시장이 교란돼요. 그래서 닭 크기가 그렇게 시장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의외로 왜 소자, 그러니까 왜 3개 닭이 더 비싸냐? 걔네들은 회전율도 되게 빨리 줘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반짝 팔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닭, 중닭 다 똑같아요, 가격. 우리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선호하는 닭의 크기가 딱 1KG, 그러니까 10호 닭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비자들은 막 분노하죠. 그래서 막 닭이 줄었다 어쩌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시장이 10호 닭을 얼마나 사료를 효율적으로 먹여서 빨리빨리 회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염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죠. 염지 아까 앞에 좀 당겨서 말씀드렸는데 교촌치킨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오늘 다 같이 교촌치킨을 시키셔서 교촌치킨을 피피라는 건 아닌데 교촌치킨에 닭 껍질을 다 벗기고 살만 드셔보세요. 양념이 안 돼 있어요, 교촌치킨은. 아, 그렇습니까? 네, 염지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교촌치킨은 아주 독특한 자기네들만의 시그니처가 소스잖아요. 오리지널 치킨. 그래서 그 양념 맛으로 먹기 때문에 겉껍질에는 양념을 먹고 교촌치킨에서 후라이드 시켜보신 분.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그걸 엉뚱한 짓은 안 하잖아요. 교촌치킨을 시킨다는 건 작게 토막 나서 간장 양념 그 맛에 먹는 건데 교촌치킨이 그래서 염지를 안 해요. 살짝 그냥 소금감이나 아주 기본감만 하는 건데 나머지 닭들은 사실은 집에서 만드는 치킨 가끔가다가 오버하고 에어프라이기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른 데서 다 나와요. 에어프라이기에서 치킨을 한번 튀겼는데 진짜 그 맛 안 나온다니까요. 핵심은 염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 설명에 많이 다니면 치킨 기술은 배워요. 그냥 열심히 배우면 돼요. 그런데 염지 기술은 완전 노하우에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염지 비법이 있으면 그게 그 가게의 비법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식자재 마트에 가면 다 팔아요. 치카이드. 그렇죠. 모든 해답은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하나로 마트에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에 가면 치카이드 혹은 치킨 염지액이라고 해서 핫크리스피는 거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 케이준 파우더라고 있어요. 파프리카 파우더. 그걸 조금 넣으면 돼서 집에서 정말 파는 치킨을 드시고 싶으시면 그걸 사다가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성품들 중에 맛있는 요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면 냉장고를 부탁해보면서 다른 어떤 셰프들이 하는 것도 보지 말고 김풍작각 하는 것만 봐라. 완성품 엄청 때려붓고 원래 다 그런 방식이다. 그런데 아니 세상이 발전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개발한 음식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쓰고 하는 게 고수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저 신안에서 나온 정말 햇빛에 말린 소금으로 아니면 흑염소들이 핥고 있는 암염을 클리프 행어처럼 긁어와가지고 닭을 한번 치킨집만큼 하려면요. 싸워요. 결국엔. 소금이 그만큼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면 그런데 이거는 과학의 결과잖아요. 아주 비율을 0.001%까지 조율해서 거기다가 파우더 집어넣고 향신료 집어넣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핵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을 잡고 있다고. 한번 코팅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치카이드 용액이.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치킨은 퍽퍽하지 않은 거에 비밀이 염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거든요. 숙소가 조리가 되는 곳이었어요. 친구가 편의점에서 물 몇 개를 사더라고요. 너 칼몬드 좋아하잖아. 칼몬드 하나 사자. 칼몬드도 사고. 그리고 뭐 합바용 햄 있죠. 그것도 사고 고추참치를 사더라고요. 거기서 숙소에 가서 그 세 개를 다 때려붓고 볶는 거예요. 합바용 햄을 잘라서 넣고 볶고 고추참치를 넣고 거기다 칼몬드를 넣어서 볶는 거예요. 완전 맛있어요. 괘씹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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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도 실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요. 무게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 제가 거주한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몇 년 전에 이미 쿠폰을 없앴슴에도 가격 인상 요인의 흡수가 안 됐는지 치킨의 양까지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두 장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만 보고 어느 브랜드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딘데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아주 하얀 박스 쓰는 데가 원래 OO이거든요. 아 이건 피처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이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안 시켜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호땡치킨이 엄청 두 마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마리 치킨의 비밀이 있죠. 당연히 작은 닭. 작은 닭을 쓰고 830g에서 573g. 지금 본인이 2017년 5월과 2017년 10월에 각각 사진을 찍으셨다면서 보내주셨는데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닭 치킨으로 보이는 요리가 260g 정도가 무게가 줄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닭 자체가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아쉬운데 한 마리 한 마리 튀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보통 소비자들은. 만약에 주문이 콜이 한 5개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노하우죠. 5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딱딱 한 다음에 그리고 구분하는 거예요. 닭다리 두 개 두 개 두 개 날개 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가 하나 빠졌어요. 가슴살 쪽이나 이런 쪽이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 573g이 나올 수 있는 닭은 삼계탕용 닭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계탕용 닭은 그러니까 삼계탕용 닭 있다가 또 질문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작은 닭들을 쓰는 두 마리 치킨 라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실수로 뭐가 빠진 거다? 네. 실수로 빠진 건데 의도는 있을 거예요. 지금 배달앱 쓰면서 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데 닭 크기가 작다고 싼 게 아니라니까요. 공급되는 양은 똑같아요. 다만 하나, 두 개씩은 빼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만한 닭 조각들을 딱 튀겨가지고 나눠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근데 손님들한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 10명이 시켰다고 하면 거기도 한 조각씩 한 두 개 조각씩 빼면 1인분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명분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6개업회부터 해갖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중량 표시를 하자. 지금은 치킨 박스 바깥에 국내산이냐 아니냐 이것만 좀 돼 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그리고 10호 닭 8호 닭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거를 중량 표시를 하자라고 지금 또 역시나 입법 예고를 하는데 엄청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끓이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게의 변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중량 표시하다고 하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무게를 제자는 거는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가 상위 20위 건들을 한 번씩 다 먹어보면 이미 10호 닭 시장도 많이 무너졌어요. 1kg을 안 써요. 그럼요. 그보다 더 작은 걸 쓴다는 겁니까 벌써 6, 7년 전부터 8호 닭 시장으로 다 교체가 됐는걸요. 그럼 한번 돌이켜보면 8호 닭을 만들면 누가 유리할까요. 회전률. 더 많은 사료를 더 빨리빨리 돌릴 수 있으면 역시나 6개 계열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유통되는 전체 닭의 총 중량은 똑같지만 유통에 들어가는 품은 더 많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7, 8호를 만든다는 건 며칠씩이라도 줄이는 거고 그럼 그 며칠씩을 모아서 한 회전을 더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산업에 양계하시는 양계 업자들, 농민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6개 계열화 업체에서 8호 닭 선호를 높이는 것들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음식 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양념 많이 바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자처럼 땅콩도 엄청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납품 될 때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자들이 다 괜찮다가 괴로운 건 프랜차이즈 사장님이군요. 사장님과 그리고 소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고 싶고 실제로 하고 있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거기에 책임질 만한 이유가 한 20, 30%밖에 없네요. 요즘 세상은 우울한 점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다 소비자 위주의 질문 오늘은 소비자 위주의 질문들이나 보고 있으면 제가 치킨집 사장이 된 것처럼 되게 우울한 게 요즘 세상은 이렇잖아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 욕을 먹는 사람은 욕을 먹을 이유를 13%에서 27%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치킨집 사장님은 10호당 오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소비자한테 욕도 안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8호당 쪽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튀김은 여러 조각을 이만큼을 튀긴 다음에 닭다리하고 목하고 나와서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무게 차이가 났고 또 밑에도 보니까 이게 한 반의 케이스뿐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쓰신 거를 보니까 그럼 실제로 최근에 조각을 한두 조각씩 빼는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다 섞어서 챙긴다면 바스켓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서 다 걸긴 거는데 양념을 할 때는 그게 많이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양념을 할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한 마리씩 내가 소비자들한테 줘야지. 콜이 10개 떨어졌는데 바스켓에서 10개의 후라이드가 나왔을 때 양념을 하는 동안에 많이 뒤섞인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하우이긴 하죠.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이 파우치 하나가 한 마리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마리를 뜯어서 바스켓에 넣어서 튀기고 해야 되는 건데 바쁘고 피크 칠 때는 세밀한 과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573그라마 나온 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분명히 두 마리 치킨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은 산업 전체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농축산물이 수요 공급이나 작형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만 치킨은 업체의 가맹점 착취와 맞물려서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데 이 독과점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나요? 하다못해 식품 관련된 법으로 해서 치킨의 무게나 다시 소비자 얘기네요. 닭다리나 윙의 개수를 표시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닭다리 두 개, 윙 두 개 이거야 결정이 난 거고요. 참 농축산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요 공급과 작항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품인 것 같아요.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놔가지고 난 이걸 아무리 봐도 2만 원에 팔아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안 팔리면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거는 내가 출할 때까지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는 도매시장에서 혹은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나한테 와야 돼요. 이게 농수축산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반자본주의적이거든요. 여기에 왜 모든 그게 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노동비에다가 이거에다가 내가 맞은 일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농축산물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인데 8회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가가 흔쾌히 농민과 농촌을 선택한 적이 있었나? 게다가 지금 농민들이 300만 명도 채 안 되고 그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차지하는데 이제는 정치적 영향력도 되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게 표받이란 말이에요. 표받. 그러니까 표받이니까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 현저하게 지금은 농촌, 농업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피니언들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6개 시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8회 동안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말씀들은 뭐냐면 6개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치킨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인 이미 50%의 장악률을 보이고 있는 삼겹살 시장만이라도 좀 방어하고 싶은 게 실제로 농축산인으로서 말하고 싶은 거죠. 삼겹살까지는 내어주지 말자라고 하는데 벌써 아름아름해서 50% 정도가 기업에서 다 키우거든요. 닭은 이미 빼앗겼다. 닭은 빼앗겼죠. 92%가 수직 계열화가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아무리 삼성에 개입을 하고 싶어서 삼성 반도체 시장에 문재인 농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6개에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한번 칼럼 썼던 제목이 뭐냐면 치킨은 삼겹살의 미래다. 삼겹살마저도 이렇게 농민들이 했던 영역의 일들을 기업들한테 또 내어줄 거냐 이미 우리는 치킨에서 배우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닭에 막 개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국내 시중 유통제는 90%의 닭이 대기업 소유의 닭이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100%라고 봐도 무방하죠. 필드에서 보고 온 사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포기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삼겹살 정도 방어해 볼까요? 아직 50%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걸 알아봐야죠. 정부는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양계 농민들은 사실상 저버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1983년부터 내다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되돌릴 기회들을 거의 다 놓친 것 같다. 다 놓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시간은. 아까 듣다 보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는 돼지고기 얘기를. 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석에서 여쭙겠다고요. 사석에서. 아니요. 사석에서 여쭙게 돼도 계기는 항상 녹음 중간에 마련이 돼요. 여태까지 안 넘어가신 적이 없었어. 두성 소장이 드라마! 이랬으면 내가 그럼 드라마! 이런 것처럼. 삼겹살 프랜차이즈 시장 되게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뚜렷한 현상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막판에 이름 안 써주신 이분께는 제주 팜플러스에서 푸르넥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남은 질문들로 만나뵙죠. 이것이 한 시간 8분 했어. 제가 일단 질문 6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뭐 하나 빼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